손문고르 당신 개이라매? 시인이 왜 그렇게 뚱뚱해요? 너희는 뭐 먹고 사냐? 우리 상금도 타고, 씻은 걸로 월세 31건? 오늘 양이 아주 아주 많았다, 그래서 정당갈비? 춥는데 여기서 이렇게 자면 안 돼요 선생님? 나는 너에게 골자왈이 되고 싶어. 좋아하는 여자라도 생겼어? 남자애 때문에... 그냥 불쌍해서 누가 주는 거야. 아주 일생에 도움이 안 되는 족섭들! 누가 잘해달라고 했어? 누가 잘해달라고 했냐고! 아, 그것 좀 안 하면 안 되냐? 노초녀 댐을 취급받을 때는 그저 결혼만 했으면 빚만 좀 갚았으면 사람 참 간사하다. 난 죽을 때까지 여기서 살겠죠. 뭐가 필요한지 정도는 무슨 일이 있어도 같이 있어줄 단 한 사람. 선생님, 시인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인은 대신 운다주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슬프고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가족은 힘들어도 같이 있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그럼 나도 가질래요. 그런 사람... 시인의 눈물은... 누가 사인의 눈물을... 시인의 눈물을... 암인의 눈물을... 시인의 눈물을... 한글자막 by 한효정